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와 아들을 보내셨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는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아 또는하고 그들의 사랑 mooi break기간 먹ано Sweating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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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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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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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